이거 뭐 흠집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상부터 거두절미 영상부터 보십시오.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범한 산책이죠.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렇게 목줄을 거세게 들어올리는 남성. 강아지가 발버둥을 칩니다.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목줄을 들었다 내리더니 강아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차마 방송상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많이 걸러낸 화면입니다. 마치 요요처럼 강아지를 학대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 견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질나서 흔들면 그게 학대잖아요. 그냥 그럴 줄 모르고 나는 차가 나갖고 성질나서 그냥 흔들어 버렸더니 힘이 오라면 없었으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흔들때. 그거는 정말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고 정말로 생각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세상이 변해서 저런 것들도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을 아마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주변에 보는 시선이 많고 또 일단은 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왜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특히 이제 반려인구 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 반려동물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아쉽다. 저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데 아마 이제 이전에 동물을 대하는 그런 관습,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모든 숨쉬는 것들은 존중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훌륭한 말씀 나왔어요. 모든 숨쉬는 것들은 소중하다. 육수 광고회에 돌아오겠습니다.